중국 국영기업 텐진물산이 보유한 총 12억 5천만 달러 가운데서 57%에 해당하는 달러와 표시 채권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중국 국영기업들 또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달러와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달러 부채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엄격한 달러 부채 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채 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연방은행은 돈을 많이 풉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금리 차에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무분별하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러와 표시 채권, 달러 부채를 계속해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국가의 주식 채권, 부동산을 사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급속히 달러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 부동산 업체의 총 달러 부채가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389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한 3조 달러 정도의 달러 부채를 안게 됩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빌린 돈은 미국이 해외에 불려줬던 12조 달러 가운데서 25%에 해동합니다. 25%의 달러와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도 빌렸을 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칼리버 등에 있는 중국 부동산 업체의 해외 자외서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달러화 표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 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높은 채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센트럴 차이나라든지 모던 랜드, 판타지아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은 비위안화 표시 채무가 총 자본의 80% 정도를 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가 커지자 2018년 6월 27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부동산 대표적인 업체들이 달러 부채를 더 이상 지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부채는 약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조 원 정도 됩니다. 2019년 3월 말 기준입니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서 3배 수준까지 증가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는 2013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이 일단 증가하기 시작되면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노무라 정권의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다른 수치를 제공합니다. 중국 기업이 역외 시장에서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8,415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도 2014년 말에 비해서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외한관리국 통계는 이것의 절반 정도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 통계를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빌린 돈들이 갚아야 될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중국의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부채가 2017년도에는 533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갚아야 될 돈이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3년간은 약 2,6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8조 원을 갚아야 됩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2019년 12월에 텐진 물산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까지 내몰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처럼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시점에 새로운 돈을 차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2018년 10월 달에는 중국 최대의 은행인 공상은행이 대규모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했습니다만 수요 부족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 프레미엄을 감안한 조달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한 지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업체와 중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 다시 이야기하면 달러 채무액은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서 한 4,800조 원 정도를 지고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그런 채무입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3조 1천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 더 많은 액수를 중국의 부동산 업체하고 중국 업체들이 달러화 표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외환화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중국이 갖고 있다는 3조 1천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도 허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 하교 매체는 중국 전문가의 제보에 따라서 2019년 9월 한 달 동안 하더라도 890억 달러의 외화가 유출 된 정도다. 그러니까 3조 1천억 달러라는 것이 일종의 가공의 숫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 규모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47% 정도 증가한 866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재무적으로 좀 많이 취약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는 중국 기업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하더라도 28억 6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국영기업이 디폴트가 일어나는 것도 이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고 바로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텐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텐진물산이 디폴트 직전까지 내몰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로이타 동시는 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1월 27일 날 중국의 재무부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60억 달러의 그런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구했습니다. 이 액수는 2018년보다도 두 배 정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외한 보유고도 많은 나라가 왜 중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달러를 조달하느냐 이렇게 궁금함을 가질 겁니다. 중국 기업의 자금 사정이 원할지 않다는 이야기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외화포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중국의 달러채권 발행은 중국 기업의 채무 악화 신호탄이 쏘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외화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개발 업체나 또 이런 업체들의 부채 상한이나 차환에 사용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국의 재무부가 60억 달러를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중국의 국영지업이나 주요 기업들의 부채 상한이 어려운 경우에 일종의 긴급 구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부채 기반을 둔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달러와 채권은 외한 보유고 3조 1천억 정도보다 1조 원 정도 많은 하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는 그래도 고도 성장기 성장률이 높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성장기가 되면 높은 부채가 수면위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외한 위기 같은 것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중국은 특수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아 국가들의 어려움을 겪었던 거나 한국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귀하게 번 달러를 낭비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휴위증을 앞으로 톡톡히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생산적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패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낭비하거나 또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투입해가 돈을 낭비하는 이런 자원의 낭비라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달러와 부채 한 4조 달러 정도가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따라 중국이 결국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